틴커캐드를 이용해서 주사위를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틴커캐드는 솔리드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정렬의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는 게 좋고요. 전체 크기는 출력할 때 키우거나 줄인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모양만 만들어 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. 일단 이 둥근 반구를 홀로 만들어 준 다음에요. 얘를 컨트롤 D를 이용해서 하나의 복제 패턴처럼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. 그래서 25 옆으로 가고 컨트롤 D 하면 같은 간격으로 띄워주죠. 한 줄 선택해서 컨트롤 D 해서 얘를 또 밑으로 25 해서 컨트롤 D 하면 요렇게 아홉 개가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주사위가 하나가 있는 게 하나 있으니까 이쪽에 하나짜리 내비두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전체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D 해서 얘가 이제 총 다섯 개죠. 다섯 개의 그룹이 있으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주사위 하나짜리 그 다음에 주사위가 이제 두 개짜리죠.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고요. 그리고 주사위가 이제 세 개짜리죠. 그래서 세 개 남겨놓고 얘를 하나의 그룹 그 다음에 주사위가 네 개짜리죠. 얘도 그룹 그 다음에 주사위 다섯 개짜리 이거 그룹 그 다음에 주사위 여섯 개짜리는 그냥 한쪽만 쭉 지워버리면 될 것 같네요. 얘를 그룹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요렇게 간격이 같은 패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얘네는 간격이 같은 상태에서의 주사위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주사위죠. 네모를 가져와서요. 네모를 90 정도 키워서 자 이 네모에다가 이제 뚫으면 되죠. 이 친구는 하나짜리니까 좀 크기를 키워도 될 것 같아요. 좀 크기를 키워서 대신 높이는 살짝 줄여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뚫을 겁니다. 그래서 얘 역시 정렬 L 눌러서요. 이 상태에서 정렬을 하게 되면 빨간색 도형도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. 컨트롤 Z 그래서 얘를 L 누르고요. 다시 빨간색 도형을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. 빨간색 도형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 가운데 가운데 그리고 여기 윗면 이 윗면을 정렬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빨간색 도형에 맞게 정렬이 됩니다. 그리고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의 숫자가 더하면 7입니다. 그래서 1 밑에는 여기 6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6도 역시나 놓고 L 눌러서 정렬 가운데 가운데 정렬 해서 이제 이 친구들을 1차적으로 그룹을 만들어 줄 건데요. 근데 이제 그룹을 하게 되면 보통은 박스를 가져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한 번 그룹이 된 도형들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룹을 하기 이전에 최대한 수정은 반영을 해놓는 게 맞습니다. 빨간색을 선택하고요. 여기 보이는 라디우스 값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네모가 됩니다. 여기를 한 1.5 정도 값을 입력을 해서 모서리가 둥근 상태에 주사위 해서 이렇게 해서 먼저 그룹을 해주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4 이쪽에 3 5 2 자 이렇게 이제 양쪽 면 마주보는 면이 7이 되게 이제 얘를 옮겨주면 되는데요. 이제 이 친구들을 이렇게 90도로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. 이 빨간색 도형 클릭하고 L 정렬 누른 다음에 빨간색 도형을 다시 클릭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빨간색 도형에 맞게 정렬을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. 자 또는 이제 이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자 여기서 워크플랜이죠. 워크플랜의 평면을 이동시키고 여기 클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해서 가져오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미러로 방향을 뒤집어서 얘를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요.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렬 저는 정렬이 더 편한 것 같아요. L 눌러서 빨간색 도형 한 번 누르고 여기 앞쪽 가운데 가운데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면 주사위가 다 되죠. 자 역시도 90도로 돌린 다음에 빨간색 도형이랑 L 빨간색 도형 한 번 더 클릭하고 여기 빨간색 앞면과 가운데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얘도 세워서 빨간색 도형 선택하고 L 눌러서 빨간색 도형 다시 선택하고 가운데 앞면 가운데 정렬 이렇게 그러면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주사위가 만들어줬습니다. 틴커 캐드에서는 스케치를 정확하게 치수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정렬의 기능 그 다음에 컨트롤 D의 기능을 최대한 패턴의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한 주사위 같은 모양은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주사위를 이렇게 원기둥의 형태가 아니라 지금 보면 반구의 형태로 뚫었잖아요. 지금 이렇게 뚫은 이유는 이 모양이 3D 프린팅을 했을 때 서포터가 없이 잘 나오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구로 뚫어서 주사위를 모델링 했습니다.